인형이 빨리 수영하게 됐어요 이모, 아기 보관의 상자 이쁜게 다행이 경기 도전하고 다시 비교해 주시고 이모, 아기 보관을 이쁘다 아기 보관하는 장면 아기 보관하는 장면들 바로 배고파 배고파 이모, 아기 보관하는 장면 이렇게 배고파 다행히 다행히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울지마 울지마 아우 울지마 아우 울지마 아우 울지마 너무 귀여워 하하하 이리 봐봐 봐봐 귀여워 윤섭씨 어디갔어? 아 너무 귀여워 구멍 매주 정 aprovechar 빨리 빨리 촬영하자면 마디들이 Site 아멘